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양안 사이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펑후 제도는 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군은 이 지역을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거의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만의 군사훈련 모습입니다. members of a Taiwanese mechanized infantry combat team lay out their battle plan. Today's mission, defending the 펑후 island, situated right in the middle of the Taiwan Strait, from a Chinese paratrooper assault. 지휘관들이 대만 기계화 보병 전투단의 지휘관들이 mechanized, 기계화하다, mechanized, infantry, 집합적으로 보병, 보병대, infantry, 보병, 보병대 mechanized, 기계화 된 기계화 된 한 번 더요. 기계화 보병 전투 기계화 보병 전투단 기계화 보병 전투 지휘관들이 대만 기계화 보병 전투 대만 기계화 보병 전투단의 지휘관들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투 계획을 레이아웃 첫 번째 펼치다, 진열하다, 펼치다, 진열하다 펼쳐서 보여주듯이 상세히 설명하다, 상세히 설명하다 뒤 어휘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전투 계획을 처음부터요. 오늘의 임무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펑후 제도를 오늘의 임무는 방어하는 것입니다. 펑후 제도를 위치해 있는 바로 한가운데 대만 해협 한가운데 which are situated 이렇게 생각해서 situated 이것은 과거 분사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straight, 해협이란 뜻이죠. straight, 해협 위치해 있는 바로 한가운데 대만 해협 한가운데 situated right in the middle of the Taiwan Strait situated right in the middle of the Taiwan Strait 중국 낙하산 부대의 공격으로부터 paratrooper 낙하산 부대원, paratrooper 낙하산 부대원, paratroops 낙하산 부대, paratroops 낙하산 부대, 공수부대, airborne의 한 종류이죠. assault, 급습, 공격이란 뜻이고요. assault, 급습, 공격 중국 낙하산 부대의 공격으로부터 From a Chinese paratrooper assault From a Chinese paratrooper assault From a Chinese paratrooper assault 처음 부터요? Today's mission, defending the Penghu Islands situated right in the middle of the Taiwan Strait from a Chinese paratrooper assault 곧바로 인 석세션, 잇따라, 계속하여 라는 뜻입니다. 인 석세션, 잇따라, 계속하여. 석세션, 연속, 잇따름, 계승 이런 뜻이죠. 석세션. 그래서 인 랩빛 석세션 그러면 어떤 것에 빠르게 뒤따라서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곧바로 보병 부대가 급습했습니다. 점령당한 비행장을. infantry unit, 보병 부대. 이때 unit은 부대란 뜻입니다. infantry unit, 보병 부대. storm, 기습하다, 급습하다. storm, 기습하다, 급습하다. airfield, 비행장, airfield, 비행장. 인 랩빛 석세션, infantry unit, storm, 캡슈드 에어필트. 빠른 속도로 보병 부대가 급습했습니다. 점령당한 비행장을. 인 랩빛 석세션, infantry unit, storm, 캡슈드 에어필트. 인 랩빛 석세션, infantry unit, storm, 캡슈드 에어필트. 인 랩빛 석세션, infantry unit, storm, 캡슈드 에어필트. 처음부터요. 인 랩빛 석세션, infantry unit, storm, 캡슈드 에어필트. 탱크 대열이 신속하게 뒤따릅니다. column, 기둥을 의미하죠. 기둥이나 종대, 종렬을 column이라고 합니다. 탱크 대열이 신속하게 뒤따릅니다. 이 기둥은 단지 훈련입니다. maneuver, 작전 행동, 기동 연습 이란 뜻인데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기둥은 단지 훈련입니다. 하지만 매우 진지한 무슨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진지한 무슨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시키는 목적, 이들 병력이 대만을 방어하도록 준비시키는 이때 ready, 준비시키다, 대비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를 준비시키다. 뒤에 to, 뭐, 뭐, 뭐 하도록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준비시키는 목적, 이들 병력이 대만을 방어하도록 준비시키는 readying these forces to defend Taiwan readying these forces to defend Taiwan readying these forces to defend Taiwan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from a Chinese invasion 처음부터요. COOL OF READYING THESE FORCES TO DEFEND TAIWAN FROM A CHINESE INVASION.